5. 볼보의 명품 트럭이 20대에만 한정 판매된다. 5. 볼보 트럭 코리아는 FH-16700마력급 볼보 오션 레이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1주 2대회 볼보 오션 레이스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한정판 트럭은 고객 맞춤형 형태로 설계된 명품 트럭이다. 한정판 트럭은 플래그십 모델인 FH-16 레터를 기반으로 700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빠른 변속과 유수한 연비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동 변속기 I-SHIFT I-SHIFT를 탑재했다. 여기에 한정판 고유의 네이비 블루 색상과 다양한 안전 사양을 적용했다. by genone해지아이디 전조 등 자세지어 시스템 ESP를 기본 복제했으며 블루스티치를 적용한 가죽 시트를 장착했다. 김영재 볼보 트럭 코리아 사장은 이번 긍정판 명품 트럭은 출시 전 이미 13대의 초도 물량의 사전 예약이 완료되는 등 국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 말했다 골보 오션 레이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FH-16은 물론 고객 선호도가 높은 FH-540 사양으로도 출시된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1억 7700만에서 6백만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